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사연은 좀 쎄요. 제목 아내가 시어머니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장인어른을 버렸죠. 그런데 내가 왜 악마야? 어?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내가 남편인 저에게 욕설을 퍼부며 자기 친정아빠를 버렸다! 라면서 사람 새끼가 아닌 천하의 개쓰레기 악마새끼라며 매일매일을 저주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가 정말 이 여자의 말처럼 악마가 맞는지 악마새끼가 맞는지 인간쓰레기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두 사람은 현재 결혼 11년차 부부 이며 제 나이 41 아내는 39살입니다. 자식은 아들딸 2명이 있구요. 각각 8살 7살 남매입니다. 우선 저같은 경우 작지만 제법 튼실한 사업체를 하나 운영중이고 제법 벌어요? 잘법니다. 그리고 아내의 경우엔 괜찮은 중견기업에서 현재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죠. 예 뭐 배경설명은 대충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고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비록 저희 장인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시지만 64세 64세는 젊으신데요. 평소 운동도 많이 하시고 주 4 5회 새벽 등산 그런 만큼 당신의 몸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활력이 넘치던 분이죠. 그랬는데 한달 전입니다. 새벽 운동을 나가시다가 현관문 앞에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집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장모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계시고 당시 저희 막내처람 늑둥이처남이 방학이라서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장인어른의 병명은 뇌출혈 그런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 뇌출혈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위험하죠. 순식간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건지 후속 조치가 빨랐음에도 119 신고, 긴급수술 등 아직 완전한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계시는데 게다가 몇가지 영구적인 후유증도 같이 가지게 됐습니다. 손이 많이 떨리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말도 많이 은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늑둥이 처남이 같이 있으니까 아버님 수발하는데 별게 다른 큰 문제가 없지만 아내는 처남하고 이남매예요. 이제 며칠 뒤면 처남도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곧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서울 아버님은 경북 예천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부터 아내가 울며 불며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를 저렇게 당신 혼자 둘 수는 없어 엄마도 안 계시는데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보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해서 두고 볼 수가 없어 등등등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사람 때리고 울고불고 이러는데 뭐 좋게 말을 해도 될 걸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죠. 안된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정말로 악마입니까? 예! 아니 한때는 저도 이 여자의 아비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의 자식이었던 적이 있었지요. 예! 한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랬었는데 우리의 우리의 그런 천륜을 제가 아닌 아내가 끊어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왜 저에게 저런 저주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수일째 매일매일 피터지게 싸우는데 결국 자기도 안되겠다 싶었는지 어제는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좋아! 그러면 내가 회사를 그만둘게 회사 그만두고 아빠 모실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마 절대 신경쓰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울부짖는데 글쎄요 아픈 노인이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과연 신경이 안쓰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야! 어차피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한다면 여기가 아니라 너희 집에 그 집으로 가도 되는거네 그런데 굳이 여기서 모시겠다? 나는 싫다! 그리고 전날 니가 나한테 했던 말 너희 아비가 아프다보니까 니가 지금 횟가다 돌아가지고 까먹었나본데 그 말 내가 그대로 해줄테니까 똑똑히 들어라 해보지도 않았던 간병 그거 한다고 깝치면서 니 주변에 피해 주지 마라 어울리지도 않는 효녀 가면도 벗어버리고 전문 요양소로 보내라 그게 진짜 효도다 이렇게 소리쳤더니 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새끼라며 욕을 하는데 제가 정말 악마 맞습니까? 예! 예! 뭐 이 정도 했으면 악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번엔 저 말고 또 다른 악마 이야기 좀 들어 보시렵니까? 또 다른 악마 저에겐 그런 악마 침를 알려 오셨습니다 비록 극초기이고 또 요즘은 약이 워낙이 좋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최대한 늦출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어머니를 저는 당신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예! 뭐 요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땐 그랬어요 암만 그래도 암만 그래도 이거를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몇 날 며칠을 저 혼자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중증이면 모를까 아직은 극초기다 그러니까 간병인을 두면 충분히 케어가 되겠지 제 생각은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에게 조심스레 이 얘기를 꺼냈죠 역시나 반대를 하더군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런 아내에게 저는 화가 난다거나 실망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어렵고 힘든 부탁을 하고 있자니 뭔가 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만 들었을 뿐이죠 원망 같은 거 절대 안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치매 환자는 요양원에서 케어하는 게 맞아 아무리 간병인을 쓴다 해도 이거 절대 감당 못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조곤조곤 말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건 분명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만큼 저는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빌었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네 약속한다 아니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어머니 집으로 모셔오는 거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에게 보온하며 살겠다 절대 당신 손 안 타게 하겠다 그래도 당신이 걱정되고 뭔가 부족하다 느낀다면 간병인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쓰겠다 그리고 아직 초기니까 분명 괜찮을 거다 그리고 훗날에 이렇게 했음에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시기가 오면 내가 먼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겠다 약속한다 정말 싹싹 빌었습니다 몇 시간을 울면서 빌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더군요 왜 갑자기 안 하던 효자 노릇을 하려는 거야 진짜 효도는 안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억지로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거야 그리고 내 손을 안 타게 뭘 안 탄다는 거야 쉽게 말하지만 결국 날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다 이러면서 결국엔 화를 내며 소리치는데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슬펐을 뿐이죠 그리고 나라는 놈이 효자가 아닌 건 맞는 말이니까 내가 나쁜 거니까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저 혼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게 차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어머니는 이걸 벌써 다 알고 계셨나 봅니다 제 얼굴만 보고도 아신 거예요 아이고 안 그래도 니 잘 왔다 호호 이 애미가 인자는 그 짝으로 들어가야 쓰겄는디 저번에 병원에서 몇 군데 알아봐 주던데 이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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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참 좋다 카더라 이러시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해맑게 웃으시는데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엄마 무릎에 파묻혀 미친듯이 울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못난 자식을 되려 다독이며 괜찮다고 웃으시는데 세상에 이런 불효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게 얼마 후 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모시고 갔죠 아니 당신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런 어머니의 뒤를 조용히 깔았을 뿐이고 그리고 이날부터 지금까지 매주 매 주말마다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어머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이지만 평일에도 퇴근 후에 찾아가죠 비록 초기라 치매 증세가 심하진 않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야유에 가는 어머니 모습에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속병까지 생겼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줄 생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내 제가 말로는 말로는 이 여자에게 이혼을 하자 라고 들매겠지만 아니 그게 비록 진심이긴 했어요 진심인데 그래도 저에겐 자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둘이나 제 어머니만큼 소중한 아이들인데 저는 이미 제 핏줄에게 상처를 줘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더이상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못난 자식인 제가 이제 못난 아비까지 된다면 더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다 보거든요 이 아이들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 여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 꼭 부탁드려요 사연이 너무 아프다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후 2부에서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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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